빨리 가져온 님들어 뭐야 전청 보느라고 못 봤어요 전청이 뭐야? 아 전체 채팅인가? 왔는데? 나 몇 선까지 여기서 놀까? 12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야 무슨 일의 정화야 미친 뒤로 해 뒤로 하라고 우선 컷이 높아서 나 830밖에 안돼서 50 부족해 아 공퀄 틸타 부족해 누가 한번 튕겼는데 가도 돼? 아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지리 90만 와 황금되지 나이스 샷 그리고 난 보페이까지가 안나왔어 2번하고 3번 먹어야 되는데 이건 풀이라서 황금되지 어딨냐 나 황금되지가 어떻게 생긴건지도 보고싶다 한번도 못 봐봤거든 황금되지를 황금되지가 어디있을라나 한번도 못 봐봤어 와 이 사람 템 어쩌려나 템 어쩌려나 봐봐 일단 10만 천 나랑 템 비교해보자 어트럭션 퓨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가서 봐서 가서 여기 타고 가는거 나올텐데 뭐있냐 타고 가는거 거기있구나 다시 히히 대학 오네 어ęp knot 여기는 Eh 왕 엉 이 boys 아.. 갓딜하네 좋았어 아.. 미치겠네 오.. 이게 막아지네 이게 아 돌고스테 안맞네 이게 이 돌고스테 개꿀인데이 공주의 유물도 먹고싶다 한번만 하아나 1번 이씨 실험 1번 어? 무슨 소리야? 달빛잡아야지 달빛잡아 1번이 나오고있어 2번 3번 보소 이것들 너무 많은거 아니니 너희들 너무 많은거 아니니 너희들 근데 나한테 필요없는거야 집어넣어보셈 어..보스야 이 셰트 너희자식 뽑아도 그런걸 뽑니? 잡채님 한 마리 먹고가는데 넘어가야겠다 아..이번 다 부셔알고싶다 아..이번 진짜 치명멍중 이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버섯이네 버섯 내가 가면 죽을거 같은데 한 대 쳐서 겨움치 먹었어 한 대 쳐서 겨움치 먹었어 야 왜 없냐? 씨앗이 아..노가 있었구나 깨알 겨움치 애들 이걸 안잡고싶어야지 이거 먹고싶어야지 이거 먹으면 개꿀인데 성우무시나 강률시 자파상의 오브고 거기가 어디야 이거 왜 안잡아? 이거 왜 안잡아? 강률시 때리고 있었던건가? 난 이제 그만 중앙으로 갈래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휴 그만 가면 될 것 같구만 그래서 기다릴 때 중앙가 알아든때 샤시 어 뭐야 떨어졌는데 어 여기 있구나 독공인 2레벨 용초 왜 자면 돼 용초자 뭐 주나 용초자 뭐야 지금 가도 돼 용초자 뭐 같기도 하고 날라갔구만 안 피해야 돼 야 독공은 피해서 뒤로 하세 와 완전 오이없네 이거 독구름 피했거든 근데 밀쳐지면서 독구름에 쓸려가지고 끄고 죽어버리네 먹은 것도 없는데 영사가 안 돼 내 팔자야 아 독구름 아 독구름 어 아 뭐야 아니 이자이로 와 죽겠는데 이거 깔다 가면 나이스 누구야 이거 잘했어 아이씨 아이씨 3번 치명명중 나오자 다 쓸모없어 다 쓸모없어 씨 난 이거 잡고 놀래 난 이거 잡고 놀래 다 쓸모없어 아 없네 디디스에 뭐가 있음 다 쓸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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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호감 님 템이 뭔가요? 한번 볼게용 나 맨날 저거 잡으러 다녔어 이 육단인데 이래? 상한 귀고리 무기가 좋네 무기가 무기가 핵싹이야 이 사람은 가차없이 강타할 것 같아 루키 이 사람 체력 10만 찍었네 다 질 다 질 나도 체력 10만 찍을까 이거 내가 성공적으로 100개 할 줄 몰랐다 아 성은 조각 이걸 100개 했다고? 줄 남아있죠 니굴 저거 다 질 다 질 다 질 вчило 그라지는 마 그래도 아 저게 안나와 나 맨날 저거 찾고 다녔다고 피안나가 여기서 편안하게 막타를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 나랑 비슷한 이 사람은 딜이 얼마큼 나와나? 테이밍이 어느정도 있지? 이 사람? 봐보자 못보나? 이게 못보지 이 사람꺼? 와 천이나 되네 맨메 이거 영준이 아 시야 아 뭐 훨씬 했었잖아 이거 근데 딜을 젖은거 밖에 못났어? 천둥은 딜 좀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천둥은 혼자 하는거에요? 어 뭐야 여기 있는게 진짜 개꿀이여 저 버섯 잡으러 가는거 계속 넣어 진짜 야 누구냐 이거 누가 들고 왔어 이씨 이거 들고 왔으니까 딜을 뭐하잖아 아 아 나 스케일 배울때 이씨 모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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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고싶다 번개배기 와 씨 여왕 비그 미이편이 줄나 좋네 기절 이거 왜 35레벨이냐 아 아 35레벨이될 수 있구나 이거 천도가 뭐지? 천도복성안가? 아 힘들거 같은데 내가 딜이 안되었어 내가 이 사람 894고 이걸 엄청 박았네 이거를 이 사람은 와 이 사람은 이거 줄나비색 같은데 이거 에이 이 사람은 푸케일거 같기도 해 아니면 현지 제대로였던가 나랑 비싼 사람이다 정말 나랑 정말 나랑 비싼 사람이야 음 단지 이게 너무 좋구만 나도 나도 저기로 저렇게 있으면 좋은데 8각으로 8각으로 나도 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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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은 7각이나 8각으로 전혀 안꼴리는데 전혀 안꼴리는데 공이 너무나져 안되서 죽으려나 정화 한 번 안 해도 해봐도 돼요? 저거 죽으려나? 거미! 거미! 어머? 제 이름이 킹했네. 난 거미는 아예 할 줄 몰라. 정화 할까? 근데 제가 거미를 아예 안 해봐서. 저 아까 킹한 분이 저 역장님이었어요. 거미는 할만한데. 헤드킹은 섭봤이라 그냥 그대로 거미 해주세요. 거미 할 줄 모르는 거. 거미 준비하고 오세요. 거미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 벌써 준비했나? 어우 빠르셔. 뭐 가져왔어? 이미 해놓고선 거미 들고 외쳤구나. 외쳤구나. 거미가 뭐야? 자, 두 분만 더 지원 받을게요. 정화. 정화할게. 내가 정화할게. 조화. 쩔. 고비. 쩔. 딜이 딸린데. 할만할 것 같아. 아싸. 패쳐. 알라리. 어서오세요. 혹시 기거님 패쳐 가능하세요. 저 패쳐 한 분 보신다고 했는데. 패쳐가 뭐야? 야 그냥 해봐 거미 아 정화 정화 한분만 더 야 나같이 스팸 안되어서 정화하는데 지금 첫정화 정화 가능해요 천정이 누구야 천년님 천년님 정화 가능하세요 야 템 둘나 좋은데 정화 안한다고 아 정화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피를 불러드릴거에요 70번 되면은 개를 잡아버리는거에요 그런 다음 쥐존자같은게 있거든요 떨궈지거든요 그거를 들고 저기있는 저 꽃 못생긴 꽃 앞에 서가지고 대기하면 얘가 저기라고 떠요 무슨 멘트가 뜨는데 뭐 벗구름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F 누르고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 쫄 6마리는 어떻게 잡냐 멀리 서있다가 뛰어가면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잡는거에요 한 마리씩 잡으면은 바로 다이에요 아 못생기고 몰아서 잡으라고? 꼭 몰아서 잡아야 돼요 한 마리씩 잡으면은 길 좋은 사람 아닌 이상은 한 마리씩 잡으면은 죽어요 잡기 힘들어 네 자리 잡으시면 돼요 빈 곳에 자리 잡으시면 돼요 호수갓 쪽에 자리 없네 여기 가겠다 호수갓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뭐야 여기 자리있는데? 근데 환디님 혹시 패초 가능하세요? 지금 지금 몇명이죠? 정화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에 패초 가능하신 분이 길을 먹을 수 있는 위혁 분이 없어요 정화 정화가 하나 둘 셋 기억창에 패초 한 분 보신다고 했어요 잘못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화 다 쓰신거 같은데? 핫파트가 다 정화에요 맨맨님 캐드킹 아니 캐드킹 거미 비너스님 그리고 저기 밑에 영어로 된 기공사님 코디 위치님이 다 정화에요 복부완님 쥐로 잡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빡티를 잡거나 쥐로 잡거나 지금 패초가 없는데 뭐 한 번 하나는 밟고 가죠 뭐 그러다 뭐 링검님이 알아서 해 주겠죠 나중에 아니면 딜이 좋으면은 정화 한 번만 해도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아 이번엔 딜이구나 네 지금 패초가 없어서 권사나 검사나 없어요 아 오로가 없다 이거구만 혹시 캐드님 저기 계세요 패초? 지금 2억개 있는 게 검사님밖에 없어 어그로가 없다 그리고 어그로가 거미 시킬 시키고 싶은데 패초가 없네 안 돼요 그럼 거미 하세요 그대로 아 내가 하면은 나는 계속 패초 개소 시키거든요 그래서 딜이 안 나와 이 자리 아니야? 은디님 안 듣고 계시네 뭐야? 하나 둘 한시 쪽 파초? 파초가 뭐야 한시 쪽? 아 여기가 비 있구나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뭐? 아시는 분 초대하신 건가? 저한테 지원하신 건가? 하아 하아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빨리 하자 재밌을 것 같아 흔디님 어? 기관사 흔디님 아니에요 자 정아 자리 잡으셨죠? 고거 할게요 빨리 가세요 그럼 패초 없이 갑니다 팝콘 나올지 몰라요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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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혹시 고양이 중에 억을 그거 다 빼주세요 순간 넘어가면은 잘할만하네 이거 기르백 금들림들 기르백 지금 83%예요 아 다가오 다가오 아니 저기 중고 호수갓 쪽에 나왔네요 아니 아닌데? 어디냐 어디가 아니야? 아니네 죄송해요 환생초 호수갓 쪽이 아니라 나무 쪽이네 아 렉이 너무 심해 아 진짜 78%예요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슬슬 잡기 시작해야 돼요 75% 와 진짜 딸리는데? 73% 72% 71% 아니 70% 와 빨리 딸려 딸려 흔들어 흔들어 점프 뛰면 나중에 민씨 좀 부탁해요 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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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환사님 안 쓰니 왜 민씨 안 써 소원 도쿠미스 나이스 각 파티에 다 있는데 민씨 다 있는데 얼고 겁맞이 없어서 아이씨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다가 튕겨버렸네 근들림들 딜을 빼 고양이도 빼시고 아 더 빡았어 이거 정하 팀은 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딜하라고 할 때까지는 딜 안 하고 있지 당연하지 두시 위에 있네요 두시 쪽 중보 나왔어요 어 정하 괜찮네 재밌네 정하 여러분 중보 잡으세요 중보 걔를 딜하는 게 아니라 중보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표출하시는 분들이 딜이 다 안 좋아가지고 지금 36퍼에요 잡으셔야 돼요 워라수 워라수 잡아야 한다고? 벌써 워라수 잡아야 돼? 와 빡세다 워라수 잡아 민씨 지금 너무 빨랐어요 아아아아아아 진짜 아 안되겠다 딸린다 너무 딸린다 아아아아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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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으셔야 돼요 дел아 그 잡을 수 있나요? 딱딱 Ingred만 보다 저한테 정하핌 질해 주세요 저 완전 정화팀 칠해주세요 아 힘들다 빡시 건들리면 뒤로 빼 어어 빡시 빡시 야 이거 여기까지 왔냐 왜 아 다행이다 씨 아 한 분 누우셨고 한 분 치유하고 아 나 필요해 힐 상자 주세요 상자 서파지의 서신 서파지의 서신 서파지의 서신 밀어서 대지는 없어요 아 렉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분 킹하신 분이 운 언니 아 나도 도망가니 킹하는 거 아냐 아따 템이 템이 안좋아서 쓱 딸리네 방스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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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Н說 와 되게 힘들다 그쵸 저도 막 렉이 도망가지를 못하네 네 와 좀 힘드네 아 힘드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떼지 자꾸 왜 이렇게 남지 아 와쓰라와쓰라 전화가 돼 힘들어 박스 요즘 왜일까요 방벗이다 모일게요 아이 7 없을텐데 요즘 피방 대부분 아이 6 아이 5 아닌가 이거 타고 가면 돼요 아 5성이 있는데 5성은 폭풍이 엄청나오던데 5 나 가셨네 자 이제 태쳐를 모셔야 되겠네요 태초가 뭐야 내 자리가 어딨지 5 원래 한가 모르겠네 아 5성 나 정화 될까 5성이 5비 더 셀텐데 이걸 다 모으면은 될 긴 할텐데 차몰 피해랑이 원하니까 주식집사님 소환사님들 억울 움푹 빼주세요 차몰이 그거일걸 이거 이거 좌클릭하냐고 아 차몰 구리구나 치명 치명 치치치치치치 치명 치명이 없어 치명이다 지금 미쳤어 이거 orno 청물드 하시면 안힘돼어요 바 Rangers 서 우버 소비용품 독토아님 오셨어요? 먹먹님은 오셨고 네 이번에도 패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 포화라는 향수 뭐야? 지원이 안 와요 지원이 안 와요 한 번만 더 얹혀보 안 오네 안 오네 나 합산가를 못 뵙겠는데 행님들이 다 어디서 사라져버렸나 키리님 있어요? 말없이 점수 타시면 강릉씨로 보낸다고 했는데 네 있네요 가까우 가까우 제발 빨리 잡자 안 듣는 분들 있어서 오지마 오지마 붙여넣는 thing 성 Perm sao mulheres 다ру 명 정면에서 못 때려 대비 엔 어 뭐야? 이 사람 왜 이리로 왔어? 아 다 잡고 와주신 거구나. 옆에 거 다 잡고 중고 잡아주세요 중고 다 잡고 와주신 거였어. 내가 하도 늦게 잡으니까 아야 점프 조심 와 아 개빡스네 이거 점프 조심하세요 정면을 못하니까 한다가 갔네 와 개빡스네 진짜 킬을 못 벌려주네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 내가 안 부른다 안슨니 고양이를 불러서 저항하세요 안아 빠른 부활이요 저항이요 아 아 아 또 날아갔어 아우 내 진짜 짜증나 내 짜증나 두껀네 아 대박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우 나 스친다 가운데 조심하세요 아 뭐야 중고가 나한테 왔어 이거 아 안오네 웬만하면 점프 조심하세요 아 나의 여행 아 아 필리 키를 못 벌려주겠 누가 나한테 했으면 피 좀 불러주세요 이거 맞고 죽어 금들림 뒤로 빼 와우 중보저 받으세요 또 나왔었지? 거기 독이 있는데 빠른 부활이요 하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정화 혼자 하면 됨 얼꽃이여 정화 피가 안보임 민씨 좀 없음 어? 정화가 안돼 뭐지? 지라세요 정화팀 지라세요 정화팀 원 딜림 뒤로 빼 보아스 원 딜림 뒤로 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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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딜림들만 빡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번 7번 나오지 에이 라이스 4번 나오네요 와 치명명중이야 나이스 6번 치명명중 지금 사용 많이 올라라 아 16 진짜 안서바미다 이거 트롤이야 이거 제가 아까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900 950을 했는데 딜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그는 1000으로 가야될거 같아요 원딜이 950으로 가야되고 덜덜 수고용 엄청 높게 잡는다 950에 1000? 수고용 딜이 모자라는게 아니라 패턴을 못하는 애들이 아닐까? 너무 높게 잡냐? 우리같은 양면을 하지마라는거야 지금 씨 다시 이렇게 다시